이번 시간에는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된 데이터를 데이터 디렉토리 안에 파일의 형태로 저장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전 시간에 데이터를 타이틀과 디스크립션으로 이렇게 나눠서 받는 방법까지 했어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 그럼 검색을 통해서 node.js 에서 파일을 write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검색해 보면 여기 여러 가지 검색 결과가 있는데요 공식 문서를 살펴봅시다 여기 write 파일이라는 것이 있고, 클릭해 보니까 형식이 fs write 파일 파일, 그리고 파일의 이름, 그리고 데이터가 들어가고 콜백이 들어가네요 여기 예제가 이렇게 있네요 여기는 예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fs.write 파일 그리고 파일의 이름은 데이터 디렉토리 밑에 파일의 이름을 저는 타이틀로 할 거예요 제목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예제에 내용이 들어가네요 여기에 이제 description 이라고 하는 내용을 넣고요 그 다음에 utf 8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callback function을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callback은 이렇게 형식이 이러네요 저거는 함수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인데 우리는 저런 거 안 쓸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err 이라는 변수를 줄 건데 이것은 에러가 있을 경우에 에러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는 에러는 신경 쓰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callback이 실행이 된다는 것은 파일의 저장이 끝났다는 얘기고 파일의 저장이 끝난 다음에 success를 해줘야 되니까 이 코드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되고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리고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기서 제가 리로드 했을 때 여기에 node.js라는 파일명이 생성되면 잘 된 거예요 하나 둘 셋 이제 node.js라는 파일이 생성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기분 좋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success만 뜨면 사용자 입장에서 좀 어리둥절해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를 지금 생성한 파일을 보는 뷰 페이지로 보내고 싶다 저는 그렇거든요 그럼 어디로 가면 돼요? 여기에서 id는 node.js라는 저 주소로 사용자를 딱 보내버리면 사용자가 글을 쓰고 자기가 쓴 글이 잘 전송됐는지를 확인하는 것까지 한방에 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기능이죠 저게 뭐냐? 그럼 저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저런 거는 이제 redirection이라고 해요 즉, 사용자가 어떤 페이지로 왔죠 여기서는 create 언더바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어떤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사용자를 다른 페이지로 튕겨버리는 것 그걸 redirection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 node.js에서 어떻게 redirection을 하는지를 검색해 봅시다 여기 첫 번째 검색 결과를 보니까 여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response 응답해라 header를 301로 그리고 location을 이동하는 어떤 주소로 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1은 사용자를 다른 데로 보내긴 하는데 이런 뜻이에요 이 주소는 이 주소로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일로 오세요 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그냥 일시적으로 영원히 바뀐 게 아니라 지금 바뀌었을 뿐 말이 좀 이상한데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 write header 200은 성공했던 뜻이고 302는 페이지를 다른 데로 redirection 시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다가 location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여러분을 redirection 시키고 싶은 주소를 적습니다 우리는 root의 물음표 id는 template.reterral로 합시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뭘 쓰면 돼요? title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end에는 메세지는 특별히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잘 동작해야 될 텐데 확인해 봅시다 여기에서 create 버튼을 누르고요 여기에다가는 mongodb mongodb is... 이라고 하고 submit 하면 파일이 데이터 디렉토리에 생성되면서 mongodb 페이지로 이동하면 됩니다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짜잔 성공했습니다 기분 좋죠?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받아서 다이나믹하게 프로그래밍적으로 데이터 디렉토리에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을 대표받습니다 축하드립니다